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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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시는 소리도 조용하게 그렇다고 안 씹으시는 소리는 아니고 조용하게 씹으시라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참고로 단무지는 나중에 바로 닦을 때 쓰는 용도니까 빼지 마시고. 이걸 뭐 닦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닦을 거니까 발 닦은 발 발을 닦는 용도라고요. 공양 그릇을 땁니다. 그런데 먹을게요. 네 드세요. 지금 마. 지금 마. 지금 마. 탈배를 좀 하고 가죠. 내가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. 하나님한테 맹수. 여기는 그거니까. 하나님한테 맹수. 여기는 그거니까. 그러니까 맨날에 보니까 진짜 나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.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. 긴장되었어요.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. 이해하시겠죠. 제가 여러분들을 경직스럽게 하거나. 딱딱하게 하고자 하는 거 나는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제가 진행을 매끄럽게 하진 못해 죄송합니다. 아니야 되게 잘하셨어요.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는데. 네.